고장님 차에 들어온 벌레도 안 죽이고 인사 밖으로 내보내셔. 진짜 고소해요 나 폭행으로 저 CCTV 다 찍혔어. 진짜 고소해요 나 폭행으로 저 CCTV 다 찍혔어. 진짜 고소해요 나 폭행으로 저 CCTV 다 찍혔어. 또 논다 또 놀아. 자네도 보이고 분당 계산하면 얼만지 알아? 500원이야 500원. 자네도 보이고 분당 계산하면 얼만지 알아? 500원이야 500원. 자네도 보이고 분당 계산하면 얼만지 알아? 500원이야 500원. 1분마다 짤랑짤랑 돈 떨어지는 소리 안들려? 1분마다 짤랑짤랑 돈 떨어지는 소리 안들려? 1분마다 짤랑짤랑 돈 떨어지는 소리 안들려? 하뜨기나 배사오리 온대. 하뜨기나 배사오리 온대. 저 문자 볼 수 있는 화면 띄워봐. 저 문자 볼 수 있는 화면 띄워봐.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한 번 보내봤습니다. 제가 아무렴 그쪽 편에 서겠어요. 제가 바로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입질 들어갈 거 뻔하고 기왕이면 제 선에서 시간 질질 끌다가 끝내보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바로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입질 들어갈 거 뻔하고 기왕이면 제 선에서 시간 질질 끌다가 끝내보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바로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입질 들어갈 거 뻔하고 기왕이면 제 손에서 시간 질질 끌다가 끝내보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자네 보호하려는 거니까 괜한 오해 말고 푹 쉬다가 돌아와 자네 보호하려는 거니까 괜한 오해 말고 푹 쉬다가 돌아와 자네 보호하려는 거니까 괜한 오해 말고 푹 쉬다가 돌아와 걱정 마 자네 자린 끄떡없어 걱정 마 자네 자린 끄떡없어 걱정 마 자네 자린 끄떡없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속시원이 대답도 않고 갑자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속시원이 대답도 않고 갑자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속시원이 대답도 않고 뭔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있긴 있는 거 같은데 뭐 진작 가는 거 없나? 뭐 진작 가는 거 없나? 뭐 진작 가는 거 없나? 자세가 불량하다는 생각을 안 드나? 자세가 불량하다는 생각을 안 드나? 그렇게 하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갔다 오라고 하세요. 가기 전에 술이나 한잔하죠? 다 같이. 내일 추구담 챙겨주라. 내일 추구담 챙겨주라. 아니, 대학 때도 저렇게 싸가지 없었어요. 종료를 원하시면 종료를. 거래를 원하시면 해당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카드를 활보십시오. 종료를 원하시면 종료를. 거래를 원하시면 해당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카드를 활보십시오. 종료를 원하시면 종료를. 거래를 원하시면 해당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카드를 활보십시오.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원하시는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나 양복 많아. 야, 직장생활 22년에 남은 건 양복뿐이다. 직장구만 둔 지가 언젠데? 양복도 유행 타, 그냥 사. 양복도 유행 타, 그냥 사. 사줄 때 그냥 입어, 딸내미 결혼식 때 빈티내지 말고. 넌 양복 있냐? 있어, 있어. 이러고 안 갈거니까 걱정하지마. 있어, 있어. 이러고 안 갈거니까 걱정하지마. 넌 양복 있냐? 있어 있어. 이러고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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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빼고 들고 있어봐야지. 됐어. 지혜미가 알아서 하겠지. 됐어. 지혜미가 알아서 하겠지. 됐어. 지혜미가 알아서 하겠지. 갖고 있으나. 갖고 있으나. 갖고 있으나. 재수씨 외모다. 재수씨 외모다. 출차 안. 출차 안. 출차 안. 변호사가 뭔 출장을 가. 변호사가 뭔 출장을 가. 변호사가 뭔 출장을 가. 하이튼 때 맞춰서 잘 나가. 출장을 가긴 간 거냐? 하이튼 때 맞춰서 잘 나가. 출장을 가긴 간 거냐? 하이튼 때 맞춰서 잘 나가. 출장을 가긴 간 거냐? 가 때문에 감고 씨. 가 때문에 감고 씨. 그러면은 양복을 이걸로 사자. 그러면은 양복을 이걸로 사자. 그러면은 양복을 이걸로 사자. 내가 산다니까 넣어둬. 내가 산다니까 넣어둬. 내가 산다니까 넣어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너는 축의금 면제? 그럼 너는 축의금 면제? 그럼 너는 축의금 면제? 형 바쁘신 거 아는데 형 바쁘신 거 아는데 형 바쁘신 거 아는데 시간 내셔서 험업. 이거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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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한 건물이지 저거는 얼마전에 니가 안전진단한 건물이지 진짜 튼튼하게 지었나 보다 경축이라는데? 경축이라는데?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난걸 경축이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난걸 경축이라고 야 어디갈까 오늘 형이 쏠게 아 형 돈 있어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 있어 그런게 아 형 돈 있어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 있어 그런게 아 형 돈 있어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 있어 그런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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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은 아직 안 먹었제 나가자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저녁은 아직 안 먹었제 나가자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저녁은 아직 안 먹었제 나가자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나이 따라 하는 거 즐겨? 핸드폰은 왜 안 들고 다녀? 사무실은 전화 없어? 공중전화도 있고 맘만 먹으면 못할 게 뭐야? 회사에서 다들 나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거 몰라? 회사에서 다들 나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거 몰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보고 싶어 하다가 화나 버렸어. 알아, 알아, 알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멀리 가자, 나 출장 간다고 했어. 재포범, 장면, 참석석! 내뱅하, 외차동, 회용판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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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제포범! 참선어! 마음으로 판매놔! 외찬어! 외용판들! 아자아자아자! 화이팅! 제포범! 참선어! 마음으로 판매놔! 외찬어! 외용판들! 아자아자아자! 화이팅! 돈 없어, 거지요. 형 얘기요? 돈 없어, 거지요. 형 얘기요? 돈 없어, 거지요. 형 얘기요? 형 애가 Espa Truly 3 3 4